야채가 너무 크다 또 맛잠 맛 비켜 김치판더 주키모치 과일 맛있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이게 뭐야? 밤맛 아이스크림이야 메이플시럽 6,000원 이거 사고싶다 진짜 먹었다 음 이거 뭐야? 아이스크림 자기가 많이 나고 이리와서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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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맛 짱맛 이곳은 정말 정말 학생 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케이크 350에 있는데 케이크 맛있을 거 같은데 케이크 맛 오 땡큐 이거 진짜 몇 시까지 해야 돼? 아 여기? 몰라 맛있을 거 같지? 알 수가 없나? 귀여워 그릇이 너무 귀여워 이것도 귀엽고 뭐든지 이걸 다 느껴보려고 좀 더 잘 가면 저는 다 많이 먹어야 돼 자, 이곳은 다 먹어야 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이고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우물 파티라니? 이게 뭔 말입니까? 우물 파티 어? 팥이다 팥 꿀, 꿀, 꿀 개 싸다 우리나라 그냥 그 소트 뭐야 그게? 외도사키란 말 안달렸어? 영상이야? 영이라고 말하는게 지랬어 너무 맛있어 으음 존맛 틀까? 이거 마스트로 가려는데 잘생긴 바람 네 네 네 맛있어 매니고파이 통도 큽 20일만 맛있어 물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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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간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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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는 중 시티 우리나라 아 탤러 다 다 못먹는 거 같은데 마이크는 중 마이크는 중 마이크는 중 마이크는 중 마이크는 중 마이크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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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예쁘지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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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툴링이 있네 재밌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유류가 확실히 많네 다른 데보다 음료수야 이게 무슨 혼종이란 말임 이거 맛있는데 치즈케이크 맛있겠다 블루베리 어? 블루베리인가? 그거 아니야 그거? 고구마? 아 고구마인가? 어 적고구마 우와 우와 이거 뭐야? 뭔 맛이야? 아 스타리네 응 나는 그냥 되게 희한한 거 파는 것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오빠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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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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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웍 귀여워 귀 ros tornar 귀여워 귀여워 저녁에 보니까 거미가 더 무서워 움직일 것 같아 그게 스페셜리 때는 샤워하라 테브라트 티켓과 비교 드디어 와우, 준비했습니다. 샤오 마이콜 온천에서 집으로 가는 길 너무 자유기적인데? 힘이 나왔네 너무 자기저귀네? 야 밤거리 야식 스무디 망고 아 스무디에요? 야식 스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